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1, 2, 3부 찬양하시는 분들 찬양의 제목이 다 은혜인 것 같아요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전혀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찬양 감사하고 이종필 집사님 정말 오랜만에 듣는데 가슴이 다 뚫리네요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막힌 모든 땅들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 047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산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오늘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지 76년째 되는 주일입니다 식민통치의 아픔이 무엇인가 하나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셨던 교훈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 일제강점기를 사셨던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나 할아버지 세대가 경험했을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로만 보았던 세대이지요 일본의 압제를 당한 그 30여 년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올림픽 때 일본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겨야 된다라고 핏줄이 터지면서 그렇게 경기를 해야만 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죄의 통치 아래 있으면서 그 죄와 얼마나 피터지게 싸우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것이 단지 우리의 역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죄와 싸우고 있는 우리의 영적 전쟁을 우리는 어느 정도로 힘있게 감당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시간 동안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언어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살았던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못했던 딜레마에 빠져있던 우리의 선진들 말입니다 선택해야 하는 길은 두 개뿐인데 그 어느 쪽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을 일컬어서 딜레마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하죠 국어사전에서는 딜레마라는 외래어 쓰지 말고 궁지에 빠졌다라는 말을 쓰라는데 이미 우리 언어가 돼버린 거면 굳이 그거를 그렇게 한쪽으로 몰아갈 필요가 있을까 조금 더 지나면 아마 지금 은어들을 국어사전에서 등재하는 것처럼 딜레마도 우리의 한 언어의 축을 담당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읽으시면서 이게 뭐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부 끝나고 나니까 작년에 한 분 더 하나님도 딜레마가 있나 그러셨다는데 잘 보세요 딜레마가 아니지요 델레마입니다 델레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 소원, 바람 바랄 원자입니다 소원, 우리말로는 원혼 뜻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델로라고 하는 헬라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사람이 원하는 뜻이면 사람의 딜레마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면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어순으로 읽으면 그렇습니다 그들의 어순을 읽으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딜레마가 당신의 뜻이 그리고 가르쳐 주신 것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개세만의 동산 올라가서 예수님이 친히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뜻, 나의 바람, 나의 원이 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신 이 기도를 나는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대학에 붙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마읍시고 아버지 뜻대로 붙이시든지 떨어뜨리시든지 지방 보내시든지 제수시키시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 가족이 지금 아파요 그 질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읍시고 아버지 뜻하신 대로 낫게 하시든 데려가시든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을까? 주기도를 매일 암성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기도 말미에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말을 붙여서 기도한 것은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몇 번 되지 않습니다 참 힘이 들더라고요 내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에도 자녀의 입시 앞에서도 가족의 아픔 앞에서도 마지막에 아버지의 뜻이 얻은 하는 말을 꺼내기가 왜 그렇게 힘이 드는지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뜻 그 델레마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목상하려고 합니다 그 처음은 하늘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델레마입니다 하나님의 델레마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정의만 한 가지 내리고 넘어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의 안녕입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지요 안녕, 평안함, 편안함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평안함이 하나님의 델레마예요 우리가 편안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피주세가 편안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델레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안녕한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델레마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안녕을 원하시는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대로 전지전등하신 분이고 무소부지하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지전등하신 하나님은 누가 요청해야만 자기 백성에게 안녕의 삶을 보장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21세기 대한민국은 대통령제라고 하는 정치체계 아래에 있습니다 21세기 정치체계 대통령제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성경의 배경이 되는 1세기의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책을 열고 준비를 하지만 그들이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전능하다라고 하는 말을 깨닫기가 참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제 아래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은 왕권체계 왕정체제 아래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왕의 권한 아래에 살고 있던 백성들이에요 우리 옛 역사 속에는 조선의 왕들이 있습니다 고려보다는 조선을 좀 더 많이 기억을 하죠 그런데 조선의 왕들은 왕정체계이긴 하지만 세계의 다른 나라의 왕정체계와 비교해서 좀 다른 왕정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절대 군주가 아닙니다 의정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반응을 해줘야 되는 왕이에요 어떻게 보면 의정부의 눈치를 봐요 약할 때는 눈치 본다 표현하고 강할 때는 의정부의 의견을 참고하며 살아가요 이게 조선의 왕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 중동의 왕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 왕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왕이 하자고 하는 걸 말하면 그만해요 거기는 의정부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왕정체계는 세계 역사 속에 말은 왕정이지만 굉장히 민주적인 체계입니다 독특한 체계예요 그런데 성경의 배경은 뭐라고요? 중동의 왕이에요 그 왕정체계 아래서 쓰여진 책을 21세기 대한민국 대통령제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해한다 다득표자로 대통령이 되었고 대통령으로 제임하는 기간 안에도 입법과 사법부의 힘의 균형을 맞추면서 견제를 받으면서 통치해야 되는 대통령하고 대통령하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은 채 자기 말로 세상을 다스려는 왕하고 비교가 될 수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그 모든 왕들의 중동을 포함한 모든 왕들 위에 계신 하나님 그것이 만군의 여호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분이 누구의 간섭을 받습니까? 누구의 말을 참고하여 통치합니까? 아니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모든 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지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말하든 말하지 않든 우리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델레마를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주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완성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도록 마스터키를 가진 사람이 대체 누구냐 기도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은 채 하나님의 델레마를 계획하고 진행하고 완성시킬 수 있는 분인데 왜 굳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완성된 것처럼 이 땅에서도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델레마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완벽하게 완성됐어요 하늘에서 완벽하게 완성된 것처럼 기도하는 이 땅에서도 완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는데 돌멩이 부딪혀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뚫고 지나가며 그분의 계획은 진행되고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그 누구의 의견도 듣거나 간섭받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의 판단과 하나님 스스로의 계획 속에 진행하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왜 기도하냐고요? 그 기도 문장을 우리가 다시 되뇌면서 우리는 먼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지금 이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그렇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나는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는요 빨리 하면 안 돼요 천천히 한 문장과 한 단어를 묵상하며 넘어가야 그 안에 담기는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럼 그렇게 하늘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델레마는 두 번째로 땅에서 완성될 뜻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또한 땅에서도 이 기도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을 벗고 내세를 살아갈 준비만 하는 존재로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델레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성되고 땅은 어차피 죄로 관용한 곳이니까 죄악된 세상이니까 마지막으로 어차피 망해버릴 세상이니까 나는 어떻게든 빨리 살다가 나 혼자 잘 살다가 빨리 천국 가면 되지 그 마음으로 살 거면 주기도의 이 문장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 문장은 깊은 책임과 의무가 담겨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우리가 관심 갖고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문장입니다 이 땅의 모든 생태계와 모든 사람과 국가와 국가사의 관계와 정치이념, 경제적 정의, 인종, 난민,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 갖고 기도하며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죄의 본성 때문에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같은 민족이면서도 그 민족 안에서도 총칼을 겨누고 피 흘림을 계속하고 있고 돈 많은 나라는 코로나 백신을 독점해서 이미 세 번째 백신 접종까지 들어가지만 가난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백신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경제 현실 앞에서 세계 정치 앞에서 너희는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져될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눈물 흘리고 기도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델레마가 이 땅에, 이 불경력이 가득하고 죄로 오염된 이 땅에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과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땅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델레마 하나님은 땅에 사는 모든 사람,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 안에서 안녕의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노예가 돼서 나 어떻게 그냥 잘 살다가 병 안 걸리고 조용히 살다가 죄의 오염되지 않고 나만 구별돼서 예배 잘 들이다가 떠나면 그만이지라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뜻만 열심히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뜻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살던 사람들의 모습을 성리해서 이미 여러 번 보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세상 가운데 널리 드러내고 싶어서 탑을 올립니다 여기 벽돌 좀 갖다 줘 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말은 네 말이고 나는 망치 갖다 주고 있어요 언어가 안 통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뜻이 안 통하는 거지요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서로의 뜻, 서로의 생각, 서로의 언어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 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만 내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거든요 나의 델레마, 나의 뜻이 완성되기 원하는 곳에서 타인의 안녕, 타인의 평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셨어요? 그런 바벨탑 쌓는 세상 가운데서 나라와 나라가 안녕하고 민족과 민족이 안녕하고 백성과 백성들이 인종과 지연과 학연과 나라를 다 떠나서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 안에서 안녕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도록 네가 살아가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델레마는 우리 안에 없습니다 아니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델레마를 다 알 수도 이해할 수도 묘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아니 어쩌면 저는 그렇게 대부분의 기도를 그런 문장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는 짧은 이성과 짧은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이렇게가 누구의 델레마입니까? 하나님의 델레마입니까? 나의 델레마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까? 아니면 나의 정치 델레마입니까? 나의 이성의 델레마입니까? 다시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한 번쯤은 어수선한 전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정신이 없다고요 어떻게 읽어놓은 나라인데 저 아이들에게 이 나라 맡기면 망했어 이 나라를 망했어 불안해 말쌤야 해보셨지요? 저만 해봤나요? 여러분 이 말이 언제 등장했는지 아십니까? 로마 재고 시절에도 있었고요 세계 경제 대공황 시절에도 이 말은 있었고요 21세기 대한민국에도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보면 역사책을 열어보면 소망을 가졌던 시기보다 절망의 시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젊은이들만 그렇습니까?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거 보면 아니 같은 민족끼리 싸우고 있는 그 꼴 보면 거기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역사라고 하는 이 배가 우리의 파괴본능 우리가 가져오는 공포와 비극의 와중에서도 하나님 뜻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의 죄로 말려와서 서로 아프게 하고 총칼을 겨누고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델레마는 한 번도 포기되거나 좌절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델레마가 이 땅에 완성되기 위해서 단 한 번도 역사 속에서 멈춘 적 없습니다 단지 죄악을 범한 인간들이 세상의 욕심 때문에 아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 뿐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델레마는 특정한 사상이나 특정한 나라나 특정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를 하면서 그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도록 믿음과 확신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완성된 것처럼 지금 여기 내가 사는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읽고 난 뒤에 우리를 마음속에 이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주여 나의 눈이 나 개인과 내가 속한 공동체 필요만 챙기는 안목을 뛰어넘어서 세대와 역사를 관통하는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녕을 이 땅에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안녕으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이 땅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이 결단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기도를 하는 우리의 기도 자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준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본문의 십자가를 목상해둔 예수님의 기도 현장입니다 제대료가 떨어지셔서 한켠에 가셔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만약에 할만하시거든 이 산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 잔이 지나가는 나의 델레마 나의 원대로 마시옵소서 아버지의 델레마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제자들에게 오신 뒤에 다시 가셔서 두 번째, 세 번째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는 같았다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지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산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델레마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델레마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한다 기도를 가르치신 주님은 몸소 본을 보이시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힘들고 어려워서 피하고 싶었던 나의 델레마가 있지만 기도가 계속될수록 나의 델레마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기도에는 기도는 오직 아버지의 델레마만, 아버지의 뜻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할수록 아버지의 델레마만 남고 기도할수록 그 힘든 아버지의 델레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이고 성도의 삶입니다 아무리 멋들어진 미사역과 형용산을 남발하고 정치, 경제, 사회의 입문을 다 훑어내며 말할지라도 거기 나의 델레마만 묘사된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연설입니다 우리의 연설이 기도처럼 위장되지 않게 하려면 이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향한 하나의 뜻이 무엇인지 내 귀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들리는 말씀이 흘러가지 않고 내 가슴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처럼 무겁고 힘들지만 아버지, 그 십자가를 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때 한번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힘든 십자가 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는 한번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세월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오르를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 주의 델레마가 무엇인지 이해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취하여 방탕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늘아버지의 델레마입니다 이것이 하늘아버지의 뜻입니다 오늘 이때를 향한 하나님의 델레마는 무엇입니까? 코로나19로 그 전염병이 우리 예배를 가로막고 우리의 모임을 가로막고 우리의 사회를, 이 지구촌을 거리를 두게 만들고 서로 나몰라라 하는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래된 거리 두기는 기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보다는 힘들어 죽겠어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요가 아니라 잘 지내셨나요? 라고 반호법처럼 물어야 하는 세상 속에 그런 문장들이 메아리처럼 맴맴보는 세상 속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이때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때도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누어지고 불편한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핀 엄두는 낫지 않고 내 불편한 소리만 들어달라고 징징거리는 그런 땅의 소리가 아니라 내 십자가 지더라도 십자가의 길 가더라도 여러 가지 위로 흩어지고 나눠진 생각과 분쟁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말씀의 권위 아래서 회복되고 통일되기를 원하시는 하늘을 아버지의 마음이 이 시간 내 가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 생명 내게 주신 재물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놓여 있음을 한토록 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놓여 있음을 인정하고 그 맘으로 맡기고 계십니까? 역사의 마스터키는 세상의 어떤 정부나 사람이나 뛰어난 사상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의 욕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 소원한 비는 기도를 하지 않게 하소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나의 델레마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델레마로 채우며 순종하며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 가신 것처럼 나의 삶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델레마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델레마가 이루어지도록 나의 삶과 생명을 사용하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